안녕하세요 런앤런의 반스! 싸안이에요! 오늘의 몰래카메라 런! 아... 내가 못해... 안녕하세요 런앤런의 반스! 싸안이에요! 오늘의 몰래카메라 런! 앤 런! 바로뵈시자! 레츠기릿! 혹시 저랑 내일 짬뽕 한 것 하실래요? 네 오케이 콜!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? 네? 오케이 저 혹시 교촌치킨 좋아하세요? 네? 교촌치킨 먹으러 갈래요?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콜!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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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순대국에 소주? 네? 맥주? 네? 와인? 다 안되죠? 오케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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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혹시 번호 좀 주실 수 있어요? 네? 오케이 콜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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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얼마에요? 얼마? 얼마에요? 2,000원 2,000원? 저 혹시 오늘 알탕 함사발 어떠세요? 네? 알탕 좋아하세요? 안좋아하세요? 순대국? 네 친구들 와가지고 오케이 콜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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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엽기 떡볶이 좋아하세요? 아니요 아니요 안좋아요? 혹시 화장실은 어디있어요? 어머 깜짝아 화장실이 저기요 저기요 어디? 어디? 어디있어요? 여기 여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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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는 없어요? 어... 저쪽에?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저희가 유튜브 촬영팀이거든요 오늘 컨셉이 달려가서 고백하는건데 제가 미끄러져서 대산에 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지고 좋아하는데 안좋아한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?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신 시민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